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총선 여러분들, 경기도 전망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경기도 상황입니다. 내일은 숫자까지 여러분 넣은 걸 한 번 더 공개를 해드리겠는데 경기도가 많네요. 경기도가 58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58개 지역구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4.15 총선에서는 평택시 얼, 동두천시 연천구, 고양시 갑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했네요. 그런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 조작하게 되면 평택시 얼, 동두천시 연천구, 고양시 갑에 다 패배를 합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전부를 더불당하게 밀어주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에는 용인시 갑, 이천시, 호천시 가평군, 여주시 양평군에서는 여러분들 더불 국힘당이 승리를 했네요. 그런데 그 지역구 가운데서 전부 다 패배하고 사전투표율을 7.5%만큼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확보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불당이에 더해주게 되면 58개 지역구에서 여주 양평군만 살아남고 모두 다 전패하는 겁니다. 58대, 57대 1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도 58개 지역구 가운데서 한 개 지역구를 건질 수 있는 겁니다. 2024년 총선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사전투표율을 7.5% 정도 뻥튀기 해가지고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모두 다 더불당하게 넘겨주게 되면 전패하는 겁니다. 한 자리 빼고 경기도에서 다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4년 총선 정당별 득표수 전망, 경기도 지역구 59석, 그게 이제 한 석은 정의당 겁니다. 사전투표율,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와 확보된 사전투표자 수 모두 다 더불당에게 밀어주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죠. 사전투표를 1% 올리게 되면 현재의 석은 국민의힘의 8석을 갖고 있는데 6석으로 줄어듭니다. 3% 올리게 되면 8석이 5석으로 줄어듭니다. 5%를 올리게 되면 8석이 한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을 선거 사기 신액들이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하면 5% 정도 이상만 여러분들 손을 대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7.5%까지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개헌 저지선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5% 정도만 조작하게 되면 경기도 59개 여러분들 지역구 가운데서 국민의힘이 한 개 차지할 수 있습니다. 58개를 다 정의당은 제외해놓고 더불당이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까지는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5%만 여러분들 뻥튀기 하더라도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완전히 대패하는 겁니다. 국힘당이. 현행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여러분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준점입니다. 7.5%. 이게 서울이었죠. 이게 여러분 경기도고. 경기도가 더 대표를 안 해요 경기도가. 그만큼 경기도는 경합지역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합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몇백표 몇천표 정도만 여러분들 밀어주더라도 다 쓰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대선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총선 경기의 지역구 전망은 군소정당을 다 제외하고 59석 같으면 2020년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더블당의 51석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개발된 신종사기기법인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7.5% 사용하게 되면 더블당이 58대1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7.5%가 여러분들 뻥튀기 하지 않고 그냥 5%만 뻥튀기 하더라도 58대1로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겁난 겁니다. 조작이라는 것이. 조작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런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작 앞에 장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난번 선거에서 이겼던 동두천 연천구 평택시을 아주 아슬아슬아 이겼다는 이 차익값이 적다는 이야기는 아주 아슬아슬아슬아 이겼다는 겁니다. 고향시 값 이런 데 다 패배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남녀 여기 보시게 되면 용인시 값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너스로 다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천시도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포천시 가평군도 아슬아슬하게 플러스였는데 좀 큰 폭으로 마이너스로 차익값이 바뀌는 겁니다. 여주시 양평군 그렇게 한 군데만 살아남습니다. 여주시 양평군에 여러분들 후보로 출마한 사람은 그런 투표자들의 선호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요지는 국힘당의 무슨 그거를 묵사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번고하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선거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도 놀라울 정도의 파격적인 사전투표특표소 조작을 실행해 옮긴 겁니다. 기존에 선거인수를 약간 손을 댔더라도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국민의힘 후보와 어떤 사전투표특표소 가운데 1.0%를 훔쳐가지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조작에 나선 겁니다. 어떤 조작인고 하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국정원 감사가 밝힌 것처럼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선관이 답변에 의하면 내부조력자가 없으면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내부조력자가 여러분들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니까 통합선거인 명부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 파격적인 방법을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입한 겁니다. 7.49%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한 겁니다. 3만 7천 표를 여러분들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모죠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3만 7천 473표를 전부 다 더해준 겁니다. 이 방법이 깔끔하고 훨씬 더 파괴력이 큰 겁니다. 이 신종기법을 그래서 저는 거의 핵폭탄에 이런 비견될 정도로 신종폭탄을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성공적으로 여러분들 실험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선관이 여러분들 선거범죄집단이 이번에 핵탄두를 개발해 가지고 실험을 거쳐서 여러분들 성공한 겁니다. 핵폭탄이 터졌는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입을 다물고 김기연도 입을 다물고 국힘도 입을 다물어 가지고 와 성공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여러분들 적용해서 완전히 우익들을 다 여러분들 그냥 태평양으로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했던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의 신기법을 2024년도 4.15 총선에 적용하게 되면 2024년도 4월 총선이 어떤 결과를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을 예상을 한 겁니다. 딱 해보니까 여러분들 경기도 지역구 59석 가운데 한자리 한자리 여주시 양평군 정도를 국힘당이 건질 수 있고 대패를 하더란 거 아닙니까 대패를 한자리 이러면 딱 이렇게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여주시 양평군 그리고 여러분들 대패를 하더란 거 아닙니까 대패가. 그런데 대패를 하는데 문제는 7.5% 정도까지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지 않고 그냥 5% 정도만 여러분들 올리더라도 서울과 경계에서 대승하고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참 뭐 어떻든 사전투표 제도 바꾸지 않고서 선거하게 되면 뭐 그냥 그냥 몰락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qr코드 사용하지 않는 문제 그러면 조작을 못할 거니까 투표지 분류기 사용하지 않는 것 그 두 가지를 관찰해야 되는 거죠. 대선 당시에 여러분들 민간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세 가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말라 qr코드를 사용하지 말라 사전투표를 먼저 까라. 그 세 가지가 민간인들의 중심 을 한 안심선거 공명추진단인가 해서 여러분들 제기가 되어 가지고 김기현 씨가 그걸 받았어 원내대표가. 그런데 그거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이 권영세 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선관위가 받아들인 것은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것만 받아들인 거죠. 두 가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좀 강하게 권영세 씨가 공동선대본부장이었는데 힘을 더했으면 조금 더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 김기현 씨를 하려고 했고 권영세 씨는 그걸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qr코드 쓰고 전자투표지 쓰면 그 결과는 뭐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참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이나 촉이나 무슨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딱 전망을 한 겁니다. 이 방송을 혹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보시게 되면 잘 공유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는 성산이 거의 없다. 이게 서울 이게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시게 되면 이게 경기도는 58대1로 패배하고 서울은 몇 대 1입니까 46대3으로 패배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뭐 하나 여러분들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익히 아시다시피 선거 부정을 배수까지 파헤친 것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독놈들 읽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이 좀 많이 이렇게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 정권을 지키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고 긴요한 것인가를 각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확산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3주 전부터 제가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이 쓴 아주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이고 특히 크리스찬들 같으신 분들은 성경과 함께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보고 이제 인천광역시나 이런 데나 아니면 부산광역시나 특히 조작을 하게 되면 그런 지방도 타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텃밭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권역별로 계속 발표를 하고 그다음 다 묶어서 종합편으로 발표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